자동차 기관에 있어서의 실린드 헤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실린더 블록 위에 얹어져서 방구형의 연소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피스톤과 실린더와 함께 이루어지는 최적 공간이 바로 연소실이죠. 그리고 이 연소실이 있는 이 실린드 헤드 위에는 흡입 밸브와 배기밸브가 설치가 되고 그 배기밸브, 흡입 밸브를 작동시켜주는 로코암과 캠축과 캠이 설치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실린드 헤드의 재질은 무조건 모든 기관에 있어서 무게를 가볍게 하면 좋겠죠. 따라서 실린드 헤드는 열 팽창률은 좀 크지만 가볍고 열전도율이 좋은 알미늄 합금을 많이 쓰고요.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압축비의 고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철을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래서 가소린 기관에 있어서는 알미늄 합금을 주로 많이 쓴다는 거 요즘 기억해 주시고요. 부식은 좀 빠르겠죠, 주철보다는.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실린드 헤드는 알미늄 합금을 사용한다는 것보다 기능상의 연소실을 갖추고 있다는 거 요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